짜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덴마크 디자이너 한스올센의 다이닝 세트로 스페이스 세이빙 즉 공간이 매우 절약되는 독특한 식탁 세트입니다 빈티지 식탁으로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매우 사랑받는 디자인의 라운데트라고 불리는 세트인데요 106cm의 지름과 의자 4개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상판 밑으로 들어가 마치 퍼즐을 맞추는 느낌의 위트가 가득한 제품입니다 한스 웨그너의 하트체어와 비슷한 형태로 의자 다리는 3개 그리고 시트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는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고 본체와 만나는 부분에 검정색 플라스틱을 넣어 더 단단하게 등받이를 잡아주고 또 심심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현재의 컨디션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테이블 탑은 리피니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자는 60년대에 제작된 이유로 프레임은 그대로여도 시트 안에 폼이 가로화되어 쿠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 폼과 검정 포델 레더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빈티지 제품 특히 미드센츄리 가구의 가장 장점은 시공간을 초월한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칸디나비안 문화 즉 휘게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그들의 문화와 위트를 그대로 담고 있는 한스 올센의 라운데트였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면 직사각형 확장 테이블 롱게티도 소개해 드렸어요 못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직은 미숙한 채널이지만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제품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좋은 영상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möglichständern army Press legends 구독 トミー Capterecht Hamburg bolag 아까 Audio ignore sor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